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두 번째 시간 입니다.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소프트웨어를 파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결국은 소프트웨어를 팔면 사용권을 주게 된다는 거죠. 사용자한테 사용권을 주게 돼요. 엔드 유저 라이센스 어그리먼트라는데 뭔가 써 있는데 그것은 돈을 내고 사는 사람들한테 이런 사용권을 주겠다는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보통은 엔드 유저 라이센스에는 없는 권한이긴 하지만 회사 간의 사업에선 보통 있는 건데 복제권을 주기도 하고요. 회사 내부에서는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수정할 수 있는 권리. 수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면 수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려면 소스 코드를 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소스 코드를 줄 테니까 네 맘대로 고쳐 쓰세요. 이거는 비즈니스 관계에서 굉장히 많이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어떤 기능을 하는 소프트웨어인데 상대방이 이 소프트웨어를 굉장히 비밀스러운 환경에서 써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예를 들면 국가안보 그런 목적으로 쓴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면 오케이. 그 국가안보시스템에 들어가서 내 프로그램 갖다 쓰세요. 맘대로 쓰세요. 그런데 오류가 있을 때는 제가 들어가서 그거 국가안보시스템 다 볼래요. 이렇게 계약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우리는 이 국가안보를 위한 이 시스템에다 쓸 테니까 소스 코드를 주세요. 우리가 이걸 절대로 딴 데다 배포할 내부에 외부에 배포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만 쓸 예정이니까 우리가 내부에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소스 코드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은 기술적인 이유로 소스 코드를 반드시 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소스 코드를 이렇게 줘서 같이 새롭게 소스 코드를 컴파일해서 빌드를 하지 않으면 제품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소스 코드를 주기는 줘야 되는데 소스 코드를 줬는데 수정할 수 없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소스 코드를 기술적으로 줘야 되는데 나는 네가 이 코드를 수정하는 걸 원하지 않아. 그럴 때는 그럴 때 쓰는 기술이 Offerscater 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Offerscater는 이렇게 써요. 예를 들면 Offerscater 한번 제가 들어가 볼게요. 대표적인 Offerscater 사이트인데요. 여기 보니까 이 사이트는 자바스크립트 Offerscater 툴이래요. Offerscater 툴인데 오케이.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Offerscater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variable이 전부 이상한 숫자로 바뀌고요. 0 2 4 0 C 0 2 4 0 C F2 그럼 이거 아니고 0 2 0 0 X 이게 보여도 될지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읽을 수 없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똑같이 실행은 잘 돼요. 자바스크립트는 물론 인터포리터니까 컴파일 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모든 예를 들면 뭐라고 할까요. 변수명을 변수명을 전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언더바 A, 언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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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런 식으로 만들어놔요. 그러면 어떤 변수가 어떤 변수에 어사인되고 뭐가 되고 계산되고 이런 것을 전혀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모든 변수명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되게 읽을 수가 없으니까 수정하는 건 불가능하죠. 하지만 소수코드 줄 수 있다. 이런 기술을 obfuscation이라고 한다. 이거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은 뭐냐면 오늘 내용은 소프트웨어 쪽에서 일단 소프트웨어를 떼어내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냐면 이거입니다. 비즈 모델 캔바스라고 하는 거예요. 비즈 모델 캔바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업 모델을 만들 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때 최근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겁니다. 이것하고 린 모델이라고 그래갖고 이거를 간편하게 만든 모델이 있는데요. 이 비즈 모델 캔바스가 굉장히 유용하게 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방학 때 하는 창업 캠프 이런 데 가면 반드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창업 캠프에 가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사업 아이템을 이제 만들고요. 창업 캠프가 갖고 막 소프트웨어 짜고 무슨 이런 거 안 해요. 창업 캠프에 가면 내 비즈니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이제 비즈니스를 모델링하고 그 비즈니스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비즈니스 캔바스는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만듭니다. 첫 번째, 왼쪽에 세 가지가 있고 오른쪽에 세 가지가 있고 지금 여러분들 보기에는 노란색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세 개가 있고 가운데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세 개가 뭐냐면 내가 투입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제가 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키 파트너 나하고 같이 일을 하는 파트너 그리고요. 그리고 내가 하는 어떤 중심이 되는 키 액티비티 뭔가를 하겠죠. 비즈니스에서 뭔가를 아무것도 안 하는데 돈이 막 벌린다. 그럼 참 좋겠지만 그건 비즈니스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뭔가를 투입해요. 키 리소스. 내가 이 비즈니스에 투입하는 건 뭐냐는 거예요. 투입하는 게 뭐냐. 그렇죠? 예를 들면 좀 이따 하나씩 볼게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하는 행동과 나와 내 파트너들과 내가 투입하는 리소스들을 통해서 무얼 만들어나요? 어떤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밸류 프로포지션을 합니다. 어떤 가치를 프로포즈해요. 가치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그 가치는 이쪽에 커스터머한테 가서는 커스터머한테 와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 이건 이제 우리죠. 우리가 프로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산자하고 소비자죠. 소비자한테는 소비자한테 또 제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커스터머 고객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줄 거냐. 이거예요. 어떤 관계 고객과 어떤 관계를 만들 거냐. 그리고 고객과의 관계를 만드는 채널은 또 뭐냐. 채널 채널 어떤 죄송합니다. 어떤 채널을 제공할 거냐. 그죠? 그 다음에 커스터머 세그먼트 도대체 우리 비즈니스에서는 우리 비즈니스에서는 고객을 세그먼트 어떻게 나눌 거냐. 고객을 왜 나누는지 우리 고객이 전 인류면 좋잖아요. 전 인류를 대상으로 전 인류에게 다 잘 팔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슨 물 음식 쌀 이런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하면 쌀 비즈니스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면 무엇인가가 우리는 이런 고객을 대상으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커스터머 세그먼테이션이 필요합니다. 그 커스터머 세그먼테이션 된 커스터머한테 어떤 채널로 들어갈 거고 그 채널로 들어가서 고객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떤 가치를 고객들한테 줄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 고객 가치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원을 집어넣고 어떤 파트너들과 함께 어떤 액티비티 활동을 해서 그런 밸류를 줄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비즈니스가 만들어지는데 부가적으로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에 대한 얘기예요? 네. 돈에 대한 얘기예요. 돈에 대한 얘기니까 결국 첫 번째 코스트 이쪽 파트에서는 어찌 됐든 돈이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요. 이쪽에 코스트가 없어요. 코스트가 들어간 게 아니라 왼쪽 파트에서 막 돈이 생겨. 그럼 너무 좋겠지만 그런 비즈니스는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하는 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쪽 파트에는 결국 이쪽 파트든 저쪽 파트든 다 마찬가지로 저런 것들을 하는데 고객과의 관계를 만드는데 고객 채널 만드는데 고객 세그먼테이션 하는데 어떤 리서치를 하는데 결국 다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비용이 들어가고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어떤 액티비티 들을 통해서 결국은 물건을 밸류를 프로포지션 해요. 무슨 무엇인가를 가치를 제공을 해요. 그 가치에 대해서 고객들은 돈을 냅니다. 돈이 뭐냐면 결국 돈이 매출로 발생되는 거죠. 레버뉴가 만들어져요. 레버뉴가 만들어져서 나한테 들어오고 그렇죠. 레버뉴가 만들어져서 나한테 들어오고 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액티비티를 통해서 제공을 해서 고객들한테 어떤 가치를 제공하고 고객들은 다시 그것을 돈 주고 사면서 레버뉴를 만들어냅니다. 이 흐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 흐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이 결국 돈 버는 핵심인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 비즈니스 모델이 매우 특이해요. 매우 독특하고 내가 굉장히 고민해서 굉장히 고도화된 무엇인가로 산업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매우 고도화되어 있다면 이 비즈니스 모델을 특허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즈니스 모델을 특허로 냈다면 다른 사람들이 20년간 이 비즈니스 모델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거죠. 저만 베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조금 상세하게 이 7개의 캔버스 아이템들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첫 번째 키파트너 볼게요. 키파트너 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 키파트너 에는 누가 우리의 핵심 파트너냐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려면 누구하고 도움을 얻고 누구하고 손잡고 해야 되는 거야. 하는 거냐 이거야. 첫 번째가 그러면 누가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고 있어요. 누가 키 서플라이어냐 이거예요. 누가 누가 네 누가 이 비즈니스의 핵심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는 정보를 갖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which key resource acquired 프로 파트너 어떤 어떤 파트너들 파트너를 통해서 어떤 자원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냐 하는 거예요. 어? 자원들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데 이 키 리소스라고 하는 것들을 전부 내가 내 돈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파트너를 통해서 얻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시겠죠? 그러면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파트너가 어떤 또 액티비티를 해 주냐 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키 액티비티 하고 키 리소스가 경우에 따라서는 키 파트너 에서 올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왜 그런 파트너들이 필요하냐 내가 내가 하는 것보다 파트너가 하는 게 더 싸고 비용이 더 작게 들고 효율적이고 더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키 액티비티 는 이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결국은 고객들한테 밸리 프로포지션 하게 되는데 어떤 가치를 고객들한테 주게 되는데 그것들의 액티비티 가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를 만든 일이냐 아니면 만든 일이냐 연구하는 거냐 아니면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냐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냐 어떤 괴로운 점을 편하게 해주는 거냐 아니면 뭔가를 생산성을 높여주는 거냐 이런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 가치가 제일 중요하겠죠. 왜 중요하냐면 고객들은 그 가치 때문에 돈을 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객들의 허용심을 만족시켜줘. 그럴 수도 있어요. 또는 비즈니스가 어떤 게 편할까요? 고객들이 받는 가치가 뭐냐면 고객들이 그거에 중독되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비즈니스가 되게 쉽겠죠. 예를 들면 마약 그런 건 너무 심하고 카페인이 중독되어 있어. 그럼 커피장사 좋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여기 가봤더니 학생들이 한 만 명 정도가 있는데 학생들이 완전히 카페인이 쩔어 있어. 거기 들어가서 커피장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너의 중독된 카페인을 제공해 주겠다. 벨리 프로포지션이 너무 쉽잖아요. 왜냐하면 고객들의 얻는 가치가 중독되어 있는 가치니까. 그래서 중독이라고 하는 비즈니스가 굉장히 어트랙티브한 비즈니스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투입해야 되는 리소스는 뭐냐 봤더니 어떤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리소스들이 뭐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객들하고의 관계에서 뭔가를 해줘야 된다든지 또는 인력이 필요하다든지 어떤 서비스를 살려면 사람을 필요할 수도 있겠죠. 또는 어떤 인프라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돈일 수도 있어요. 초기에 투자를 해서 만들어야 되는 어떤 것일 수도 있어요. 또는 금융서비스 같은 돈 자체가 제공해 주는 제일 큰 가치일 수도 있는 거죠. 돈을 빌려준다든지 하는 비즈니스에서는 오케이. 그러면 밸류 프로포지션 무엇인가 봅시다. 밸류 프로포지션 은 뭐냐면 고객이 뭔가를 보고 내가 여기다 돈 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인가 해요. 그게 바로 밸류예요. 밸류 우리가 제공하는 밸류 그런데 이 밸류가 참 어려워요. 고객은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 고객들을 이해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고객들을 잘 이해하면 너무 좋겠지. 그런데 그게 정말 어려워. 그렇죠? 이것들이 또 그리고 어떤 특징이냐면 고객들이 자꾸 또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변해요. 우리가 이런 가치를 줄게. 그랬더니 고객들이 처음에 좋아하다가 뭐야 지겨워. 애씨 꾸려 버려요. 유행을 따라가고 빨리빨리 변하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그것들이 또 고객들이 계속 변화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형태로 넘어가요. 이것들을 어떻게 만족시켜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쉽지 않겠죠? 그다음에 고객관계는 고객관계는 이런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여기가 얘가 있네요. 퍼스널 어시스턴트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고객들을 아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서비스 커스텀 과의 관계를 도와주는 형태 여러 가지 종류가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자판기 형태로 셀프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자동화된 서비스 있구요. 그다음에 커뮤니티 우리가 어떤 커뮤니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거고요. 함께 이제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객들과 어떤 관계를 만드느냐가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죠? 당연하죠. 그리고 나서 채널은 고객과 어떤 관계를 만들어줄 거냐 할 거예요. 그다음에 고객과의 배송망이라든지 그다음에 고객들이 물건을 데모를 볼 수 있는 곳이라든지 예를 들면 차를 판다고 하면 차를 시승해 보시는 곳이라든지 어떤 비즈니스 채널을 만들어서 고객과 접촉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밸류 프로포지션을 프로포즈 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계속 고민해야 되겠죠. 어떤 채널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가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커스터머 세그먼트 커스터머 세그먼트는 우리가 우리 제품이나 우리가 제공하는 가치를 가장 좋아하고 가장 돈을 잘 낼 그럴 사람이 누군가를 찾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일단 우리는 굉장히 큰 마켓을 보고 이마트에다 뿌릴 거야. 이럴 수도 있겠고요. 아주 좁은 마켓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리치 마켓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나눈 이렇게 나눈 남자들을 위해서 남들 중에서도 17세에서 23세 사이에 있는 남자들한테 남자들이 너무 좋아할 이런 아이템 이렇게 세그먼테이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세그먼테이션 한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쏟아 부을 수 있는 리소스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정된 리소스를 가장 효과적으로 쏟아 부을려면 가장 효과가 큰 커스터머 세그먼트에다가 쏟아 부어야 돼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그림에서 원하는 어떤 생각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쏟아 부을 수 있는 리소스와 그다음에 액티비티도 한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사람 몸이라는 게 하루에 24시간밖에 쓸 수 없는 거잖아요. 한정된 활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손잡고 같이 가야 되는 파트너도 한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한정되어 있는 인풋을 가지고 맥시멈 아웃풋을 내려면 그 맥시멈 아웃풋을 낼 수 있는 고객을 찾아서 그 고객과 잘 연결을 된 채널을 만들어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고객관계를 커스터머 릴레이션십을 만들어서 그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제공하는 여러가지 가치들을 제공하고 제공하고 고객들한테 제공하고 그 제공받은 고객들이 고객의 만족을 통해서 돈을 팍팍 내고 돈을 팍팍 내면 그 팍팍 들어온 돈을 가지고 나는 돈을 벌고 번 돈을 가지고 일부러 나는 다시 리소스를 증가시키고 고객 만족을 위해서 또 다른 밸류 프로포지션을 하거나 더욱더 강화된 커스터머 릴레이션십을 만들고 고객은 만족하고 그래서 이 루프가 뱅뱅뱅뱅뱅뱅 돌아야 돼요 뱅뱅뱅뱅뱅뱅뱅뱅 돌아서 나한테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조금씩 조금씩 뭘 해야 돼요 돈을 떼서 집에 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잘 만든 비즈니스 모델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평범한 논리를 만들기가 어려운 거죠 이걸 잘 만들면 당연히 비즈니스를 잘하는 좋은 비즈니스맨이 되는 거고 좋은 사업가가 돼서 좋은 큰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 아이템들을 찾아내는 것 제일 사실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겠죠 Value Proposition 고객들한테 무슨 가치를 제공할 거냐고 나는 무엇을 만들어서 무엇을 제공해 줄 거냐고요 이 부분이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이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이 되겠죠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네 그러면 우리 진짜 사례를 통해서 한번 그 비즈니스 모델 캔바스를 한번 살펴봐요 우버입니다 우버에서 직접 만들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또 우버의 비즈니스를 연구해서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잘 정리된 인터넷에서 제가 받았습니다 우버의 비즈니스 모델 캔바스를 보니까 제일 어찌 됐든가 제일 핵심이 되는 건 Value Proposition 도대체 어떤 가치를 주는가 한번 보죠 보면 지금 두 가지 고객에게 어떤 Value를 제공해요 하나는 Driver고요 운전사한테 뭐 운전사한테 주는 거고요 하나는 네 네 하나는 음 그렇죠 하나는 그 당연히 이제 우버 차를 타는 사람이겠죠 봤더니 드라이버한테는 어떻게 되냐면 Easy to get started 그러니까 내가 뭔가 돈을 벌고 싶은데 뭐 준비하고 뭐 하고 할까 되게 많이 필요한데 이건 그냥 차만 있으면 돼 아 비즈니스를 쉽게 시작할 수 있어 Opportunity to earn 돈을 벌 수 있어 어찌 됐든 간에 자기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돈을 벌 수 있고 천천히 하면 조금 일하면 조금 벌 수 있어 그 다음에 Easy to access more passenger 결국 돈을 벌려면은 이거 우버 택시를 탈 사람하고 이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연결을 시켜줄 거냐는 말이야 잘 연결시켜줄 거냐 말이야 그렇지?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냐면 Freedom to choose working hours 내가 일할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나는 밤에 9시부터 11시까지만 일해야지 이렇게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밸류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타는 사람은 안전하고 그렇죠 Safe and security 시큐리티 보안과 안전 그죠 그 다음에 가격이 싼 노멀 택시 택시보다 싸 택시보다 싼지는 모르겠어요 싼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택시보다 싼 서비스로 Convenient 오케이 이렇게 편리하고요 그 다음에 Transaction 그 그 페이먼트 같은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페이먼트가 쉽고요 캐시 리스라인 돈 없이 탈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ETA ETA가 뭐냐면 Estimated Arrival Time인가 Estimated Time to Arrival인가 도착시간을 예측할 수 예측하고요 그 다음 맵 트래킹 시계 지금 내가 탈 차가 어디 어디 와 있고 지금 몇 분 안에 올 수 있고 그런 거 내가 그리고 탔으면 몇 분 안에 도착하고 이런 정보들을 다 제공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게 고객들한테 제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어떻게 제공해 주냐 무슨 액티비티를 하는데 여기는 파트너를 여기다 썼어요 드라이버 투자자들 그 다음에 페이먼트 프로세서 뭔가 지불하는 거 이거는 예를 들면 캐시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 업체라든지 무슨 뭐 그런 것들이 되겠죠 맵 API 프로바이더 그렇지 맵을 제공하는 업체들 로비스트 로비스트들도 파트너를 하는 거예요 로비스트 그렇죠 우리 왜 저기 다음 카카오택시 왜 망했어요 이 로비스트 파트너들이 투자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던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을 거예요 로비스트는 뭐냐면 이거를 예를 들면 택시업계가 택시업계가 로비스트를 고용해가지고 이걸 막 정치인들을 꼬셔서 금지하게 만들어 그걸 또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쪽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파트너 중에 로비스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액티비티가 있나 봤더니 플랫폼이 필요해요 그렇죠 플랫폼을 구축해야 되고 마케팅을 해야 되고 드라이버를 고용해야 되고 그렇지 그런 일들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드라이버 커스터머 그 다음 파트너들하고 어떻게든 통신을 해야 돼요 그렇죠 들어간 리소스는 네트워크 필요할 거고 디지털 플랫폼 앱이 필요하죠 그러면 당연히 또 잘 훈련된 운전사들이 필요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당연해요 그리고 계속 이 회사는 데이터 회사이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분석하고 데이터 안낼리시스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돈을 잘 벌고 어떻게 해야 고객들이 들기다리고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 낼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에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럼 커스터머 릴레이션십은 소셜미디어 음 그래 우버를 계속 페이스북 같은 광고를 하고 커스터머 서포트를 하고 리뷰 레이팅 피드백 시스템 이 운전사 이 운전사 계속 트럼프 지지 지지하라고 소리 질러요 미치겠어요 뭐 이렇게 그런 컴플레인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야 너 거기다 왜 손님들하고 트럼프와 정치 얘기를 하면서 싸웠는데 뭐 이런 거 지도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그 다음에 레버뉴 스트림을 또 위에다 올렸네요 하여튼 이것의 캔버스는 어떤 위치에다가 넣는 게 좋은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돈을 본 방법은 라이드 트랜잭션 피 당연히 이제 탄 사람들한테 돈을 받겠죠 그 다음에 소지 프라이스 라이센스 피 그 다음에 얼터네이티브 스트림 우버잇 그 다음에 그렇지 그렇지 우버 보트 우버 에어 우버 머니 이런 거 등등 또 부가적인 서비스 우버잇은 음식 배달 서비스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통해서 돈을 더 벌 수 있다 오케이 그래 커스터머 세그먼트는 people who want 차가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차를 운전하기 싫어하는 사람 그죠 그죠 트래블을 하는데 스타일 앤 럭슈어링 나는 꼬저지 않은 택시 타고 싫어 아주 비싼 고급차를 타고 가고 싶어 그러면 비싼 고급차를 우버를 부르면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허용심을 만족시키고 싶어 그 다음에 코스트 이펙티브 트랜스포트 옵션 그러니까 비용 효율적인 그렇지 응 그런 운송수사를 타고 싶다는 거야 운전자들에게는 내가 차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로 돈을 좀 더 벌고 싶은 사람 그렇지 나 운전하는 게 좋아 난 운전하는 게 재밌어 그냥 어떤 사람이 인천공항에서 어디까지 가자고 그래 그걸 태워주면서 얘기하고 그렇게 너무 좋아 그렇지 그리고 나는 한가해 그래서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이렇게 일했으면 좋겠어 일하고 싶을 때 내가 하고 싶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공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고객들한테 그렇죠 그래서 코스트 스트럭션 이런 것들이 있다 플랫폼 관리비 뭐 이런 것들이 들겠죠 고객 지원 이런 것들이 들겠죠 그 다음에 채널에는 웹사이트 모바일 앱 앱이 제일 중요하지 우버 우버 앱을 깔도록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 그렇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채널들이 바우처 우버 앱을 설치하면 처음 첫 처음 우버 타실 때 50% 할인해 드립니다 이런 이벤트를 막 해가지고 앱을 깔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워드옵마우스 그치 이거 우리는 이제 입소문이라고 하죠 입소문을 통해서 농벌하고 그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농벌하고 이렇게 하는 게 비즈니스인 거예요 오케이 우리가 우버를 전형적인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업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지 나는 우버를 소프트웨어 업체라고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우버 비즈니스의 핵심은 소프트웨어에 있어요 여기입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과 네트워크 그리고 improve its algorithm and data analysis 이 부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면 우버는 소프트웨어 업체예요 그렇죠 이게 잘 되어 있지 않다면 누구든지 만들면 돼요 돈 있으면 누구든지 만들면 돼요 나머지 부분들은요 나머지 부분들은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죠 이것을 잘 해서 인프라를 먼저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 아무리 먼저 투자를 해도 두 번째 따라가는 기업이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버의 핵심 가치는 이 기술이란 말이에요 기술이고 먼저 만들어 놓은 고객들 이 기술을 통해서 먼저 만들어 놓은 고객들이라는 거죠 하나 더 볼게요 비즈니스 모델 캔바스 사스 사스는 뭐냐면 소프트웨어 에즈 에이 서비스 라는 건데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로 클라우드로 제공한 거예요 대표적인 그런 서비스가 뭐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360 그죠 그 다음에 어도비의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이게 대표적으로 에세에 에스죠 서비스 잠깐만 소프트웨어 에즈어 서비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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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에즈어 소프트웨어 모르겠다 하여간 하여간 하나는 서비스가 하나는 소프트웨어 그러면 사스에서 보면 키 파트너는 누구냐 키 파트너는 누구냐 하고 봤더니 네 키 파트너는 역시 이거 아 파스 아 아이아스 이건 뭐냐면 인프라네요 그러니까 아 여긴 에즈어 서비스 플랫폼 에즈어 서비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버를 누군가는 제공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렇죠 그런 것들 플랫폼 같은 걸 제공해 주는 서비스들 그럼 피가 프로폼 맞나 안 맞을 거야 막 그렇죠 그리고 오픈소스 그런 파트너들 하고요 액티비티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줘 그렇지 소프트웨어 회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해야지 그 다음에 메인터너스 해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제공해 주는 그 프로포지션 뭐냐면 쉽게 억세스를 해주고 소프트웨어 인프루빙 비즈니스 프로덕티비티 앤드 콜라보레이션 그래 그렇지 소프트웨어는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줘야지 생산성 뭐 이런 거 협업 뭐 이런 등등등등등을 서비스해 주겠죠 제공해 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클라우드에 있으니까 아무 데서나 접속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고객과의 환경은 고객 컨퍼런스 뭐 고객 분석 온라인 서포트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겠죠 그 다음에 채널은 셀프 서비스 API 앱스토어 블록커 브로커 이런 사람들 둬서 채널을 만들 거고 커스터머는 비즈니스 유저도 있을 것이고요 홈 유저도 있을 것이고 에듀케이션 있을 것이고 클라우드를 이거 굉장히 커스터머 세그먼트 굉장히 범위가 넓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내가 어떤 서비스를 하는데 이 서비스는 학교에다 해야지 이 서비스는 공장에다 해야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비용 구조는 당연히 파트너 코스트 인프라에다 돈을 내야 돼요 그리고 메인터닝 소프트웨어 메인터너스 코스트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뭔가를 또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돈은 어떻게 들어오냐면 우리 이거 했었죠 한 달에 얼마씩 돈을 낼 거냐 그 다음에 뭐 쓴 만큼 돈을 낼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거는 제가 이 사이트에서 가져온 데이터 카피라이트 있습니다 클럽 클라우드 컴퓨트 이라는 데서 가져왔어요 그러면 오케이 비즈니스 좋은 비즈니스를 만든다는 게 무엇일까요 음 이런 거겠네요 이 좋은 비즈니스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파트 여기 첫 번째 단계 여기 색깔을 다르게 해볼게요 음 여기 키 파트너 파트너들이 되게 좋아 나는 파트너들이 되게 좋아 10 그리고 그 파트너들한테 돈을 많이 줄 필요 없어 그리고 나를 굉장히 파트너들이 팍팍 도와준다 그리고 내가 하는 액티비티들은 어떤 액티비티들을 하는데 그 액티비티들이 굉장히 비용이 적게 들어 효율적이야 그리고 또 그것들을 그 액티비티들을 하는데 우리 직원들과 내가 내게 되게 일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되게 재밌어 그리고 리소스들은 어떤 내가 투입해야 되는 것들은 굉장히 음 적어 별로 없어 돈도 얼마 안 들고 오케이 그런데 제공해주는 제공해주는 밸류는 매우 커 고객들이 막 미치려고 그래 너무 좋아해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커스터머 릴레이션십은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고객들과 좋은 관계를 갖출 수 있고 그 갖춰진 관계가 고객들이 나한테 충성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그리고 채널은 복잡하지 않지만 효율적인 즉 다양한 채널들이 있어서 고객들은 이것들을 다양하게 사용하게 돼 그리고 커스터머들은 되게 넓어 이건 이쪽에다도 맞춰서 쓸 수 있고 저쪽에다도 맞춰서 쓸 수 있고 고객들이 되게 여러가지가 여러가지 다양한 층의 다양한 고객들이 우리한테 던지려고 난리가 났어 이게 좋은 비즈니스겠죠 그리고 비용 구조는 음 비용 구조는 굉장히 돈 적게 들고 할 수 있는 비즈니스고 그리고 그리고 이 전체 그리고 고객들은 막 우리한테 돈을 막 오 이건 가격이 너무 싼 거 아니에요 뭐 한 달에 5만원 너무 싸요 50원씩 받으셔야 돼요 라고 할 만큼 매출 구조가 너무 좋아 그리고 돈도 팍팍팍 들어와 사람들이 이거에 완전히 중독돼가지고 빠져나갈 수 없고 한 달에 50만원씩 팍팍팍팍 내게 돼 이런 비즈니스가 좋은 거겠죠 이렇게 만드는 것이 좋은 비즈니스 전략이겠지요 그렇죠 이렇게 만드는으로써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 캔바스를 멋지게 채울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그렇게 멋지게 채워가는 것 그 과정이 뭐냐면 비즈니스 전략을 세워서 그 전략대로 수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게 비즈니스 전략입니다 이 캔바스를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 것 그게 비즈니스 전략이 되겠죠 두 번째 시간은 비즈니스 캔바스에 대한 설명으로 이렇게 두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시간은 그럼 도대체 전략은 어떻게 짤 것인가 하는 전략자는 툴 bsc 전략체계도 라고 하는 것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